안녕하세요 새싹들 루리입니다. 아직 독감이 다 낫지 않은 루리예요. 독감이 다 낫지 않았지만 달콤한 초코쿠키와 머랭쿠키를 먹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제 얼굴만한 대왕쿠키와 눈처럼 새하얀 머랭쿠키 먹어볼거예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이게 달라붙는대요. 달콤해. 달콤한 초코쿠키를 바라요. 버히는 다 닥치랑 계란 стол。 즉, 고기만두가 더ipt지만 굳이 سے 깨달아도 더욱더 발전하고 이 머랭은 안에 젤리 같은 식감이 나요 뭐지 이게? 이번엔 초코쿠키 먹어볼게요 단거 먹다가 먹어서 그런지 단맛이 잘 안 느껴져요 고춧가루 1. 뺏기 3. 뺏기 10. 뺏기 잘 먹는 흑이버섯 4. 뺏기 3. 뺏기가 4. 뺏기가 이렇게 먹으러 가요 맛있게 먹으면 더 고소해요 고소한 오일이 조금 더 잘 먹어요 이거 먹고 싶어요 이 정도면은 눈에 찍어먹는 것 같아요 제가 더 먹으러 가요 이 정도면은 나의 맛이에요 점점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국물이 엄청 많이 떨어져서 난장판이 됐어요 쿠키 가루가 엄청 떨어져서 난장판이 됐어요 콜라 호ugs 땡땡땡땡 오징어 이번엔 뼈에 찍어서 먹어요 이 뼈는 제거에요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뼈에 찍어서 먹으면 좋았어요 뼈에 찍어서 먹으면 좋겠어요 먹으면 좋겠어요 뼈에 찍어서 먹으면 좋겠어요 많이 먹어야돼요 스피드 토마토 마지막으로 내장뼈 컵 오늘 당 충전은 제대로 하네요 마지막으로 머랭 먹고 끝낼게요 마지막으로 머랭때문에 찍어먹을게요 마지막으로 머랭때문에 찍어먹을게요 마지막으로 머랭때문에 찍어먹을게요 그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직 몸이 굉장히 상태가 안좋은데 그래서 그런지 너무 지저분하게 먹었죠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한번만 용서해주세요 제가 너무 지저분하게 먹었는데 그래도 너무 맛있었어요 맛있었는데 이 하얀 머랭은 불량품인가봐요 원래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야하는데 이게 녹으면서 건덕지같이 끈적끈적한 젤리같은걸로 뭉쳐지거든요 그래서 이에 딱딱 달라붙어서 먹기가 조금 힘들었지만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왕 초코쿠키는 달다기보단 고소했어요 왜냐면 머랭쿠키가 너무 달아서 쿠키의 단맛은 조금 적어졌습니다 아무튼 저는 다음에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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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